안녕하세요. 킴쌉입니다. 2022년 1월 출시 신제품 레고 제품을 미리 만나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만들어 본 제품은 21179 버섯집입니다. 부품수 272개, 가격은 29900원입니다. 아름다운 버섯집과 알렉스 미니 피규어 무시룸, 스파이더 조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본 레고 마크 버섯집,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오버월드의 숲바이옴으로 보이는 곳에 아담한 크기의 버섯에다 만든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버섯집 앞에 이번에 포함된 몬스터, 스파이더 조키가 있습니다. 스파이더 조키는 이번에 처음 추가된 몬스터인데요. 기존의 거미와 스켈레톤을 브라켓 부품을 이용해 연결해 주었습니다. 간단한 조리법으로 스파이더 조키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시룸입니다. 무시룸은 버섯소라고도 부르는데요. 소가 웃는 소리의 우우와 버섯, 머쉬룸을 합쳐서 만든 몬입니다. 그럼 소가 어떻게 웃는지 아시나요? 어? 그런데 우리의 친구 알렉스가 안보입니다. 탈부착이 되는 버섯집 뚜껑을 열어보면 아, 집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네요. 목재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나봅니다. 이전부터 레고 마크 제품을 모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알렉스는 많이 가지고 계실텐데요. 이번 신제품 라인에서는 이 제품 버섯집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미리 만들어본 이 1180 가디언 전투 제품은 아홀로트리나 발광오징어 등 신규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집에 있는 블럭만으로는 100% 구현이 어려웠는데요. 이번 버섯집은 약 99% 재현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버섯집의 기초를 다지고 벽을 만들어줍니다. 양쪽 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칭으로 만들어주고 집 안에는 노란색 침대와 작업대를 배치합니다. 다음은 탈부착이 가능한 지붕을 만들어주는데요. 벽이 고정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방에 파란색 유리창도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시룸, 즉 버섯소는 원래 버섯들 판 생물군개에서 생성이 되는 법 아닌가요? 이렇게 버섯섬 같은 실제로 2017년에 출시된 21129 버섯섬 제품을 보면 버섯들 판 생물군개인 버섯섬을 배경으로 무시룸이 포함돼서 출시된 적이 있죠. 근데 그냥 숯바이옴으로 보이는 지형에 거대 버섯과 무시룸이 있으니 뭔가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버섯들 판으로 옮겨보았습니다. 킹스아비 주니어와 함께 만들던 버섯섬인데요. 이번 신제품으로 버섯집이 나오다니 신기한 우연입니다. 여기다가 버섯소도 추가해 주었더니 나름대로 느낌있는 개조작품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 3만원의 아기자기한 버섯집을 꾸미고 알렉스 미니피규어로 무시룸에서 버섯 스튜을 짜고 거미조끼와 전투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재밌는 제품입니다. 신제품 구매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신제품은 4개인데요. 아직 출시되려면 3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전까지는 킹스아비 채널 구독하시고 이전 창작 영상들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스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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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